국내 인삼 유통의 중심이자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시장에는요, 1년 12달 언제라도 질 좋은 인삼이 이렇게 가득가득 하답니다. 인삼 하나 실화다, 실화. 인삼이 너무너무 좋아요, 실화구. 왜 금산 인삼이 유달리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? 우리 금산은 예로부터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온도도 맞고 지형이 우리 인삼에 딱 맞아서 우리 인삼이 단단하고. 어떤 게 좋은 인삼이에요? 좋은 삶은 이제 피부가 매끄럽고 피부가 이제 막 거칠 거칠한 것이 사람하고 똑같아. 아, 그래요? 이게 미스코리아잖아, 이런 거 이렇게 날씬하고. 아, 그러네, 정말. 이것도 한번 잡숴보세요. 이거는 입까지 다 먹는 거고. 인심 좋네, 즙이 상대. 한 뿌리네. 이것도 잡숴봐. 입까지? 그건 입까지 먹는 거고, 이거는 이렇게. 아니, 뭔 인삼이 이렇게 달아요? 달고 향이 향기로워. 달아요? 인삼이 원래 달아요. 인삼 달아요. 한 게 아니고요. 정말 달더라고요. 쌉싸래한데 단맛이 확 올라와요. 아, 진짜? 좋은 인삼으로. 내일이 하루가 머 plaisir. 좋은 опис !